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울이 등장하는 꿈은 자아, 성찰, 내면의 변화, 혹은 외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써 꿈속에서도 현재의 상태나 감정을 반영하고 때로는 내면의 갈등이나 새로운 깨달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나 무의식적으로 숨겨두었던 감정이 드러날 수 있으며, 특히 거울 속 모습이 현실과 달랐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감정적 상태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 꿈은 흔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내면을 점검하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면, 이는 자신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아를 성찰하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거울은 자신의 외모를 비춰볼 수 있는 도구이기에, 꿈속의 거울은 외모에 대한 인식이나 외부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외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러한 거울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새로운 자아 인식이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거나 변화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차리게 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납니다. 거울은 내면의 숨겨진 감정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통해 마주한 감정이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이는 자신이 억압해두었던 감정이나 숨기고 싶었던 욕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울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깨진 거울을 보는 꿈은 자신의 자아나 이미지가 손상되었거나 관계의 파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깨진 거울은 내면의 불안과 상처를 나타내며, 자신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세히 보는 꿈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아를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스스로의 상태나 감정을 점검하려는 심리적인 피로를 의미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꿈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존재감이 사라진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이는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거울을 보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거나 그 사람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거울 속에서 갈등을 느꼈다면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긴장감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는 꿈은 긍정적인 감정과 자아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성취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아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례 1 중요한 발표를 앞둔 어시의 거울 속 다른 모습, 꿈 어시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상태에서 꿈 속에서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모습은 현실의 어시와 다르게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긴장하면서도 내면 깊숙이 자신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 속의 당당한 모습은 발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라는 무의식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례 2 친구와의 갈등 중 B씨가 꾼 깨진 거울 꿈 B씨는 친구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깨진 거울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B씨와 친구의 관계가 현재 불안정하고,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반영합니다. 깨진 거울은 친구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례 3 진로 고민 중 거울 속 자신이 보이지 않는 꿈을 꾼 C씨. C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거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거울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내면의 혼란과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C씨가 자신의 목표와 정체성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례 4 결혼을 앞두고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꿈을 꾼 DC. DC는 결혼을 앞두고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DC가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울 속에서 웃는 자신의 모습은 DC가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사례 5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 DC가 꾼 거울 속 낯선 모습 꿈. DC는 새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낯선 모습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하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거울빛이 어둡거나 갑자기 흐려지는 꿈. 배우자나 정부와의 불안에 지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 거울 속에 거북이가 비치는 꿈. 여신으로부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꿈. 배우자나 정부에게 어떤 좋지 못한 말썽 내지 곤란, 손실 등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거울 속에 도인과 성현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끝밖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아 출세하게 된다. 거울 속에 백명이 비치는 꿈. 신으로부터 고귀한 복과 행운을 받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강선 취득, 승리, 승소, 결제, 합의, 계약, 재물, 입신 출세, 부기 공명 등이 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탐딱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해지거나 속상한 일을 체험한다. 거울 속에 산신 할아버지나 백발도인이 나타나는 꿈. 사회적 신분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길조이다. 거울 속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아파트 추첨에 뽑혀 행운의 열쇠를 준다. 이사, 이전, 부동산 계약 등이 있다. 거울 속에 영롱한 옥이 비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거울 속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한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꿈. 문화공간에 서 마음에 드는 애인을 낳게 된다. 거울 속에 일간 신문이 펼쳐 보이는 꿈. 새로운 정보와 톱뉴스를 듣게 된다. 지구촌의 소식을 한눈으로 끝으로 본다. 거울 속에 인꽃의 한 쌍이 보이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 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 먼 곳, 먼 날에 반가운 소식이 오며, 거울이 흐려지면 답답한 소식을 접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 꿈. 중개인을 통해 일을 진행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중간에 끼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 직장인은 직장 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기며, 사업가는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우연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한 소식을 듣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맑게 보이는 꿈. 평소에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빈다는 꿈.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젊고 예뻐 보이는 꿈. 새롭게 재기를 시작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꿈. 사고,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고생할 수 있다. 거울 속에서 돼지들이 튀어나오는 꿈. 뜻밖의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유통, 가공업에가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이 금관을 쓰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당대의 대간직을 얻고 입신 출세한다. 분야 최고의 지도자로서 조직의 혼을 창출해낸다. 승진, 당선, 합격, 결혼, 경사 등이 있다. 거울 속에 한 물체가 비뚤어지는 꿈. 비정상적인 과정을 겪게 되어 어려움이 많다. 친한 사람이 관심을 한다. 거울 앞에서 벌거벗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고독하거나 다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된다. 거울 보고 화장하는 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일거리, 마음 등을 변화시킬 일이 있게 된다. 임신 중의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여자아이를 출산한다. 거울 속에 자신의 눈매가 희미하게 보이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긴다. 가족이나 친척이 질병, 사고 등을 당할 수도 있다. 거울에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꿈. 배우자나 연인에게 온전코 안 좋은 일이 생겨 고생하게 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빛나지 않는 꿈. 매력운, 인기운의 저하를 암시한다. 거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꿈. 친족과는 누군가, 노는 채 3자의 동일시다. 거울에 자신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어떤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서 매번 같은 일로 설득해야 할 일이 생긴다. 거울에 자신의 귀가 여러 개로 비지는 꿈.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충성스러운 부하를 얻게 된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온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꿈. 중개소, 매개물, 소식통을 통해 반영되는 어떤 사람이나 일거리의 동일시다. 거울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는 꿈. 우연히 불쾌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 거울을 깨끗이 닦는 꿈. 현대 문명에 찌들고 오염된 사고와 반습을 말끔히 일수하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전통적인 미풍량 속을 현실 감각에 맞게 재조명하게 된다. 수도, 참외반성, 인격, 노력 성공, 명예, 재물, 기쁨 등이 있다. 거울을 남에게 주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불암 알성일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거울을 보는 꿈.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 계획하거나 원하는 일을 이룰 방도가 없어 답답해한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꿈.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일이 생긴다. 거울을 실수로 깨뜨리는 꿈. 진행 중인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거울을 얻거나 거울을 선물 받는 꿈. 마음이 통하는 귀인을 만나 교류를 하거나 관심이 가는 이성을 만나게 교제를 시작한다. 거울을 얻고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는 꿈. 도량이 넓고 사교술이 능하며 세상의 가마를 줄 배우자나 자손을 얻게 된다. 거울을 우연히 죽는 꿈. 조만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거울을 일부러 깨는 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거나 신뢰할 만한 협조자가 생기게 된다. 거울이 깨지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이별이나 불화, 말썽 등 좋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거울이 떨어지거나 저절로 깨지는 꿈. 진행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는 친구와 사소한 언행으로 다투게 되거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 임산부는 유산할 위험이 있다. 거울이 어둡거나 흐린 꿈. 부부사이나 연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심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거울이 지저분해 보기 싫은 꿈.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결혼식장에서 거울을 보는 꿈. 예전에 사귀었던 이성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깨끗한 거울을 보는 꿈.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성사되며 미혼자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깨지거나 금이 단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꿈.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부부나 연인 사이에 계속되는 다툼이나 불화로 힘들어한다. 반백이 된 머리를 거울에 비춰보이는 꿈. 객지에 있는 동기 또는 아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고 완전히 헤어져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뿌옇고 지저분한 거울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새 거울을 구입하거나 가슴에 품는 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거나 착한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된다. 안경을 쓰고 거울을 쳐다보는 꿈. 오리간만에 봉사가 눈을 뜨고 광명을 보게 된다. 착각 속에도 진실은 있다. 말몸으로 거울을 보는 꿈. 친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거울을 몰래 훔쳐가거나 강제로 탈취하는 꿈. 배우자 및 연인과 관련된 굳은 일이나 손실 또는 곤란한 사정 등 장애와 말썽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거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노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본이나 방법을 찾게 되지만 신분을 도웅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희롱당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울을 줍거나 얻는 꿈. 명성과 존경을 동시에 받게 된다. 미혼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꿈. 반가운 사람이나 귀인이 찾아오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훌륭한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고고픈 사람, 협조자 등을 만나는 길몽이다.